자,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부산교차 4경지입니다. 자, 이번 경지 제가 1번 그레이트보스, 11번 미스터한센, 둘 중의 한놈을 꺾어 베이직반번 들어간다. 자, 1번마 그레이트보스 대관입니다. 자, 11번마 미스터한센이라는 마필이 미국 유학물도 좀 먹고 자, 한센 자막, 혈통의 기본기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은 분명한데 자, 이번 경주 대비 출주 공백이 너무 늘어졌습니다. 자, 이거 컨디션도 우리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. 부담도 올라갔다. 외곽게임이다. 자, 이거 뒤로 오면 할 수 없습니다. 자, 11번 미스터한센 완전히 꺾어내고 찍어먹기 한방, 장악한 방 들어가는 건 자, 오랜만에 오경환이가 직전경주 슬그머니 외곽에서 탐색해놨죠. 13번마 청담파이어 자, 1번 13번 자, 1번 13번 자, 이번 경주 7번마 최치참이라는 마필이 능력 검사를 기가 막히게 받았습니다. 선행을 편하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. 자, 4번마스 대비 챔피언이라는 마필이 대비전에서 방침 시기가 국민권으로 자리가 밀렸다가 직전에서 로켓을 달고 날라왔습니다. 대당 4%를 맺죠. 자, 이번에 신영철이도 박자를 바꿔놨는데요. 김정은 마방에서 자, 이번 경주 7번, 4번 7번, 4번 자, 요거 장통이죠. 장복식 7번, 4번 한복승 중산승 2마리만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까비드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남산드림 자, 장복식 7번, 4번 장통해 6번, 12번 한복승 자, 장복식 7번, 4번